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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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선 이렇게 슈아 형이 혼자서 정말 고급붙트하면서 이렇게 대장정의 마지막 피날레에 제가 함께 하기도 해서 진짜 너무 영광이고 여러분들 수강과 함께 행복하시죠?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너리에 대해서 제가 연락을 하루에 대여소통신 받고 있는데 네 이때와는 관계가 없고요 그 공진에 형아 어차피 알아서 잘 나갈테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울고 싶어서 따랐어요 아 그리고 사실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제 오늘이 아마 그때 하기 전에 마지막 라이브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선물을 하려고 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즐거운 놀이 혹은 테르소다 같은 노래를 할 거라고 요새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인디고 작업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아마 다음 프로젝트에 되게 새로운 노래를 같이 한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전원 중인 노래도 완성이 다 되진 않았는데 그냥 제 앞에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한번 둘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목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가 굉장히 아끼는 저의 인발버들 모델을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고 기회를 원하십니다 즐겁게 들어주실 수 있죠? 고맙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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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